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은 멋있으면 다 언니죠 멋진 언니들 등판 밴드 더 픽스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오세요 자 우리 멋진 네 분이 락스 공겨울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슈퍼팬드의 팬으로서 이 분 네 분들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자 한 분씩 밴드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더 픽스에서 DJ 프로듀서 겸 베이스 겸 건반 겸 만물장수를 맡고 있는 만물장수 맞네 반갑습니다 네 현주씨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에서 일렉기타와 막내를 맡고 있는 정나영이라고 합니다 네 나영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픽스에서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린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린지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픽스에서 드럼과 밴드의 심장을 맡고 있는 은하경이라고 합니다 심장을 맡고 있는데 굉장히 수줍은 심장이네요 더 픽스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아경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그룹이 이제 슈퍼밴드2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을 심사를 하시는 윤상 그리고 윤종신 선배님께서 저희 팀 무대를 보시고 어 이 팀은 이대로 픽스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팀 멤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럼 우리의 음악 그리고 우리 팀을 이대로 픽스하자는 의미와 또 저희의 이제 음악을 들으시고 좀 힘든 아픈 마음을 좀 치유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더 픽스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구나 아니 말씀하셨다시피 그 슈퍼밴드를 통해서 탄생한 팀인데 근데 프로그램 후에도 이 멤버 이대로 계속 함께 하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해요 사실 제가 리더로서 난 이 팀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다들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 조금 불안하다 해서 얘들아 어디 안 갈 거지? 이랬더니 멤버들이 당연하지 이렇게 해줘서 저희는 약간 의심 없이 그냥 쭉 함께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슈퍼팬도 보면서 이제 파이널 무대까지 가면은 그래도 그 팀들이 왠지 유지가 될 것 같으면서도 사실 또 각자의 또 워낙에 역량들이 또 있다 보니까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그냥 어떤 뭐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이런 팀들이 오래 가는데 아 저희는 오래 갈 겁니다 그죠 오래 가는 거죠 자 근데 더픽스의 시그니처 포즈가 있어요? 뭐 그런 그게 뭐예요? 한번 보여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더픽스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보는 라디오를 혹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 손가락을 이렇게 엑스장 모양으로 교차시키는 포즈를 하고 계신 건데 이거 나영씨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거의 첫 본선 진출 라운드 때 모티프였던 영화 분노의 질주 도로 다른 영화죠? 굉장히 다른 영화를 잘못한 질주하고 싶었나봐요 매드맥스 네 거기서 따온 시그니처 포즈인데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저희 컨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두울다이가 컨셉이었거든요 실제로 매드맥스에서도 이 사인을 약간 믿고 따르겠다는 표식으로 하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네 번지가 은근히 돼가지고 그 포즈였구나 네 8094님께서 2017년부터 좋아한 현조님과 린지님이 같은 팀이라니 그리고 덕분에 알게 된 멋진 나영님 아경님까지 있는 밴드 더픽스 열렬히 활동 중인 거 너무 좋아요 오래오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많이 응원해요 하시면서 하트를 보내주셨고 오늘 실제로 이 현장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와 계시는구나 8094님 어디 계세요? 수줍게 손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제목도 포즈도 뭔가 비장한데 아까 뭐 두울다이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뭐 절실했었다는 뜻이 있었을 것 같은데 멤버들끼리 각자 캐릭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현조씨 저는 일단은 제가 린지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린지는 굉장히 독보적인 캐릭터입니다 이 국내에 잘 없는 오늘 머리도 이렇게 단발로 멋있게 짜려고 왔는데 멋지지 않나요? 너무 다 멋있어요 저는 제가 본 국내 여자 보컬 중에 진짜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야 멤버들끼리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요 또 그리고 진짜 아까 리더라고 했잖아요 리더로서 이만한 리더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리더다 와요? 리더답게 일단은 추진력 자체가 굉장히 추진력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어떤 걸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던지면 그걸 이제 한 길로 갈 수 있게끔 딱 정리 딱딱 하고 그리고 저희가 힘들어서 이제 지쳐있을 때 좋은 말로 잘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입니다 힘을 좀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는 그러면 저도 이제 팀의 리더인데 참 리더답지 않은 리더 저는 나이 많아서 리더거든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 다음 분이 또 멤버들을 또 소개해 린지가 그럼 또 받아서 한번 누구를 소개할까요? 저는 아경이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경이가 되게 이렇게 웃는 얼굴이에요 되게 미소가 되게 예쁜 친구인데 이 딱 미소만큼 저희한테 되게 배려심이 깊고 그리고 제가 리더로서 뭔가 팀 멤버들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멤버들이 각자가 이렇게 맞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챙기는 포지션들이 다 있다니까요 네 맞아요 어떤 걸 챙겨요? 제가 되게 놓치게 되는 약간 사소한 것들을 되게 많이 챙기는데 되게 세심하구나 네 딱 봤을 때 컨디션이 평소랑 조금 달라 보여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먼저 물어봐주고 저는 되게 일을 열심히 하는 타입이어서 좀 이렇게 막 끌고 가는 타입이고 가자! 이러면 아경이는 뒤에서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타입이랄까요? 약간 엄마 같은 역할을 또 해주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경씨? 네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는 고맙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해가지고 어리지만 사실 의지가 되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경씨가 한번 받아서 얘기를 해볼래요? 저는 이제 나영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나영씨 일단 나영이는 제일 막내거든요 저희 팀에서 근데 되게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렇죠? 막내가 막내가 아니라니까요 사실 오히려 솔직히 막내 같은 건 저 같고요 분위기는 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영이는 되게 뭔가 가끔 저희가 이제 곡 작업을 하거나 합주실에서 합주나 이런 걸 할 때 되게 자기가 막 언니들을 좀 리드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나영이도 저희 팀에서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많이 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뭐라고 하죠? 칭찬을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언니 언니 오! 감사합니다 어때요 나영씨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부끄럽네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현조씨를 나영씨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현조언니 역시 맡고 있는 포지션이 정말 정확한데요 진짜 교수님 포지션입니다 오! 멋있다 왜냐하면 진짜 저희가 모르는 것들 혹은 궁금한 것들 음악적인 것들 외에도 언니한테 물어보면 답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바로 나와요? 그리고 뭔가 든든하겠다 그리고 뭔가 저희가 합주를 할 때 굉장히 정리해서 보내주시고 일정 같은 것들 굉장히 체계적인 교수님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더 픽스가 아주 또 하모니와 어떤 그런 결의 조화가 되게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라디오 버스킹에 나오셨으니까 라이브를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방청석에서는 직관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라이브가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에어로 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영어가 쉽지 않네요 이건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귀여웠습니다 귀여웠습니다 아주 귀여웠습니다 너무 귀엽게 얘기해주셨는데요 아 이 노래 너무 유명한 너무 좋은 곡인데 야 이거 더 픽스가 또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민교씨가 메시지 주셨습니다 더 픽스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이 픽스하게 됩니다 하셨고 장세정씨는 악영님 슈퍼팬드 1화부터 드럼 치시는 모습에 반해서 저의 원픽이셨는데 드럼소리도 드럼 치시는 모습도 야생마가 날뛰듯 신나게 제 마음까지 뛰게 만드셨죠 너무 행복해하시는 얼굴도 아직도 생각나네요 개콘팬드 드럼어셨던 아버님께 많이 혼나신다는 말씀도 기억나네요 이태선배인데 드럼어셨죠 저는 저도 그 악영씨의 라틴 드럼어 하던 게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아무나 연주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에로 스미스의 곡을 더 픽스가 라이브로 연주한 노래를 해줍니다 자 준비됐으면 우리 큰 박수로 청해드려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you breathing Watch your smile while you're sleeping While you're far away and dreaming I could spend my life in this sweet surrender I could stay less than this moment forever Every moment spent with you is a moment I treasure I don't want to close my eyes I don't want to fall asleep cause I miss you baby And I don't want to miss a thing Cause even when I dream of you The sweetest dream we'll never do I still miss you baby And I don't want to miss a thing Lying close to you Feeling your heart breathing And I'm wondering what you're dreaming Wondering if it's me or Sing Then I kiss your eyes And think that we're together And I just want to stay with you In this moment forever Forever and ever I don't want to close my eyes I don't want to fall asleep Cause I miss you baby And I don't want to miss a thing I don't want to miss one smile And I don't want to miss one kiss And I just want to be with you Right here with you just like this And I just want to hold you close I feel your heart so close to my eyes And I just want to stay here in this moment For all the rest of time I don't want to close my eyes And I just want to stay here in this moment for all the rest of time I don't want to close my eyes I don't want to fall asleep Cause I miss you baby And I don't want to miss a thing Cause even when I dream of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들 촬영하시느라고 박수를 잘 못 치고 있어요. 더픽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라이브를 바로 한번 청해 들어볼게요. 두 번째 라이브가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저희가 두 번째 라이브로는 미스터빅의 To Be With You라는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리고 선배님과 같이 함께 연말을 즐기고 싶어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거 되게 후렴구가 다 같이 막 따라 부르는 느낌이거든요. 한번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들으면서 미스터빅의 에릭 마틴이라는 보컬이 닌씨랑 목소리가 진짜 되게 비슷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보컬인데 그래서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해서 되게 놀랐거든요. 한번 매력을 더 많이 발산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박수를 한번 To Be With You로 청해들어 볼까요? 와우 Hold on, little girl Show me what's his turn to you Stand up, little girl Broken heart can be that bad When it's through, it's through Faith will twist above the view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show you I want to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you'll feel it too Waited on a line of greens and blues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Build up your confidence So you can be on top for once So wake up, wake up who cares about And little boys that talk too much I've seen it all go down The game of love was all rained down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hold you I want to be with you I'm the one to hold you I'm the one to hold you I want to hold you I'll let you Let it on a line of greens and blues And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I'll be alone when we can together, baby You can make my life worthwhile And I can make you start to smile When it through, it through Fate will twist the both of you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show you The one I want to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feel it too You feel the line of Waited on the line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too Waited on the line of greens and gloves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더픽스의 라이브였습니다 To be with you 너무 멋있다 8464님께서 더픽스하면 강렬한 무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런 따뜻한 겨울 감성의 노래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네요 린지님의 보컬 색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쿠스틱 투기타 연주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현조님은 만물장수답게 기타까지 잘 지시네요 더픽스 역시 짱밴드답게 합이 정말 좋아요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현조씨는 악기를 몇 개나 틀어요? 제대로 세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끝이 없습니다 원맨밴드인데 보니까 박선희씨가 밴드라 그런지 스타일이 다들 멋지세요 하셨는데 진짜 스타일이 너무 멋지신데 제가 여러 번 봤는데 화면으로 그 스타일은 누가 이렇게 주로 주도해서 결정해요? 오늘의 컨셉도 주로 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블랙시크 같은 느낌? 아무래도 저희의 리더가 저희의 방향성을 다 이끌고 있습니다 어떤 컨셉이에요? 항상 보통 보면 오늘은 약간 점잖지만 점잖지만 락적이게 가자 아무래도 락밴드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또 버릴 순 없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목소리 박종수씨가 누구냐 넌 목소리 죽이는데요 린지입니다 린지씨였어요 이렇게 딱 고음으로 올라갈 때 약간 이렇게 보통의 허스키랑은 좀 다른 이렇게 뭐가 이렇게 쇳소리로 갈리는 듯한 그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가까이서 들으니까 더 멋있네요 황선영씨가 허스키한 보이스가 너무 좋아요 귀가 호강합니다 하셨고 이은주씨는 와우 이 언니들 뭐지? 찐이다 깨악 노래 잘하고 연주 잘하면 무조건 언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방청석에도 언니들의 팬분들이 참 많이들 오셨습니다 아까 이렇게 방청 오기 전에 줄을 서 있는데 딱 보니까 왠지 그냥 아 더픽스분들을 보러 오셨겠구나 하는 그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닮은 구석들이 있어요 노용식씨는 남다른 포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세사 감성 폭풍 라이브 연주에 심란한 마음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장혜인씨는 처음 뵙는데 매력적인 목소리로 자꾸자꾸 끌리는 매력이 있네요 하셨고 송인숙씨는 화기애애하네요 분위기가 개성이 강하게 보여요 각자 김송림씨는 무대가 꽉 차네요 보라 화면 크게 키우고 설거지도 미루고 가족들과 함께 보고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연주하고 노래 이렇게 두고 이렇게 내리하셨는데 안 힘드세요? 린지씨 저는 너무너무 지금 행복했는데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락밴드고 원래는 강렬한 사운드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쿠스틱한 무대를 보여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좀 어색하기도 했겠어요 어찌 보면 네 근데 저희가 항상 바래왔던 그런 자리였어가지고 이렇게 LP카페에서 어쿠스틱 무대까지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To Be With You를 고등학교 시절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양손을 위로 올리고 약간 헐렁이처럼 누가 보면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손을 막 흔들면서 다 따라 불렀는데 좋으셨죠 여러분? 네 이런 사운드도 너무 멋지게 매력있게 소화하는 더픽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토크 영상 너튜브에 올라온 토크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자기 주간도 확실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주제가 하나 정해지면 린지 씨랑 나영 씨가 거의 대토론하는 느낌이던데 의견 조율이 사실 가장 많잖아요 가장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런 경우에 조율해야 될 경우 그럴 땐 주로 어떻게 해요? 현조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너튜브에 올라온 토크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의 1년 전 모습이거든요 그래요? 지금은 또 많이 변화가 있었겠어요? 저희는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서로의 포지션에 대해서 약간 맡기는 식이에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항상 믿을 때마다 저희가 그 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은데요 이서리 씨가 혹시 목소리 내한하셨나요? 이렇게 약간 하이외 아티스트 느낌이었죠? 이런 얘기 좀 듣죠 린지 씨 아휴 영광이지만 조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아까 현조 씨도 방송 처음에 얘기해 주셨지만 약간 이렇게 없는 톤이에요 역시 아 멋있다 자 슈퍼 밴드의 참가자 말로는 대기실에서 가장 시끄러운 밴드라고 하던데 주로 무슨 얘기를 하셨던 겁니까? 아경 씨 저희는 요즘 그때랑 또 요즘은 어떤 얘기라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희가 뭐 아 잠깐 광고 듣고 와야 되겠네요 광고 듣고 와서 이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장협의 LP카페 LP카페 장협의 LP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더픽스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누다 말았죠 예전에 대기실에서 무슨 얘기 나누었는지 아경 씨한테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또 무슨 얘기를 요즘에 소재는 또 무슨 얘기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예전에 어떤 얘기를 그렇게 나눴길래 이렇게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다양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심지어 별거 아니었죠 네 정말 별거 없이 저희는 잘 떠드는 정말 얘기거리가 잘 떠드는 건 분위기 진짜 좋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합주할 때보다 그냥 만나서 수다 떠는 게 더 재밌을 정도로 그냥 그냥 얘기 합주가 좀 싫은 거 아니에요? 빠밤 어?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밌어요? 요즘에 요즘? 요즘 이게 매일 대화 주제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냥 뭐 최근에 했던 얘기 뭐 알려줄 거 없어요? 린지가 춤을 춘다던지 아 진짜요? 요즘 그 뉴진스 아이돌 뉴진스의 그 뭐였죠? 하이포이 하이포이 이거를 본인이 그런 거 모르면 어떡해요? 하이포이 노래에 맞춰서 저희 린지 언니가 막 이렇게 춤을 막 추는데 어? 그럼 우리 잠깐만 살짝 부만 정말 예정이 없던 건데 앉아서 그냥 살짝 아 감사합니다 서서 보여주셔도 되는데 앉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워우 노래를 불러주실 우리 멤버분들이 계실까요? 노래를 그러면 나영이가 노래를 불러주래요? 그 부분 어때요? 그래요 나영 씨가 노래를 부르세요 그 алась 아 잠깐만 창 감사합니다 얼굴을 못 뜨는데요? 서서 어우 리진 씨 얼굴 지금 홍당모가 됐어요 너무 빨리 많이 해봤어요 근데 선이 잘 나오는데 더 웃겼던 거는 막내 나영씨가 저는 무슨 타령하는 줄 알았어요. 아아아 하이 보이 나름 열심히 부러졌습니다. 역시 우리 나영씨는 기타를 잘 치죠. 화이팅!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한 분씩 아무나 좀 읽어주실래요? 읽어주시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영희님께서 서로에게 믿음이 있는 느낌이 들어 더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민교님께서 정나영양 락스타답게 물을 많이 마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거 린지언니한테 배운겁니다. 락스타는 사실 물이 생명이거든요. 다같이 손 들고 물 들어. 고기 좀 촉촉해야 되죠. 이진영씨는 더픽스 처음 보는데 완전 팬이더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더픽스의 린지씨의 추천곡입니다. LP를 직접 들고 오셨죠. 한번 DJ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직접 곡을 한번 소개해주시죠. 제가 노래 틀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엽 선배님의 LP LP 카페에서는 저의 추천곡인 마빈게이님의 Mercy Mercy Me 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저에게도 의미가 많은 곡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주세요. 마빈게이 Mercy Mercy 듣고 보셨습니다. Mercy Mercy Me 죠. 린지씨가 직접 가지고 온 LP LP는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LP를 정말 많이 모으시는데요. 아 진짜요? 네 LP 광이세요. 저희 LP 카페에 한번 주크박스 DJ로 한번 모셔야겠네요. 그래서 LP 여기 굉장히 많아서 놀랐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소품으로 사실 이게 진짜 LP긴 한데 그냥 이렇게 분위기를 내려고 했는데 와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본가에 있어요? 본가에도 있고 저희 아버지 사무실에도 회사에도 나눠서 갖고 계신데 진짜 수집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같이 골랐거든요. 같이 골랐어요? 네 그래서 되게 막 너무 고민하면서 이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걸 가져갈까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뮤지션들은 선곡이 제일 어렵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언제 한번 아버지 한번 따로 LP 카페에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6018님께서 콘서트 때 너무 행복했어서 고마웠어요. 언제나 공연으로 두근거리게 되어 좋아요. 방청으로 직관해서 좋아요. 아까 말한 더픽스 손모양 영화에서 기억해줘 하면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기억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지금 악해진 것 같은데요. 공연 언제 했었어요? 저희가 공연을 진짜 얼마 전에 했죠? 12월 4일 이야 진짜 얼마 전에 어땠어요 공연 아 어떻게 우리 막내가 한번 저는 매 순간 언니들이랑 공연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성장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정말로 많이 느껴지고 이제 관객석에서 관객 아니 무대에서 관객석이 정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 눈 보면은 괜히 혼자 울컥해서 눈물 참고 막 진짜 많이 항상 할 때마다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공연은 4일의 공연에 가장 감동적이었거나 아니면 어떤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너무 많은데 박영 씨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물론 다 너무 좋았던 게 너무너무 많지만 아무래도 저희 곡을 이제 신곡 발표를 처음으로 했던 콘서트였는데 그 콘서트에서 이제 후렴 떼창 부분을 막 다시 따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곡을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는 게 너무 연주하면서도 좋았던 것 같고 그 에너지가 같이 이제 뭔가 어우러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1년 동안 진짜 바라던 순간이었고 네 맞아요. 사실 미션으로서 다 같이 떼창할 때만큼의 감동은 없어요. 그냥 그게 그냥 전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곡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남기고 또 공연장에서 이렇게 시연하는 게 가장 뭐 본인들도 뿌듯하겠지만 뭐 객석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겠다. 그것도 신곡을 그죠? 맞아요. 자 오늘 LP 카페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아 이제 곧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금방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어떠셨어요 오늘? 어 저는 일단 너무 따따땠습니다. 따따땠어요? 따따땠습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고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을 저희 팬분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따뜻했던 것 같아요. 다들 엄지척으로 올려주시는데요? 자 한 분 한 번 마지막 소감을 들어볼게요. 저도 사실 나영씨 빈티지한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 그리고 연말 정산 느낌으로 이렇게 언니들과 함께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린지씨 저는 무엇보다도 어쿠스틱한 저희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어쿠스틱한 느낌의 곡들이나 아니면 커버곡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더 좋은 곡으로 저도 또 다른 느낌의 그런 곡들을 또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놀러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경씨 저는 이제 저희 한 해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근데 이제 멤버들도 올해 정말 정말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함께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같이 또 의미있게 팬분들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정엽 선배님 처음 뵀는데 되게 저희 잘 챙겨주시고 좀 그냥 솔직하게 한 것 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저희 되게 칭찬도 많이 하셔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아경씨의 얘기가 굉장히 따뜻한데요. 자 더픽스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와 솔직한 얘기들 덕분에 저희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들으면서 보내드리고 저만 혼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따 만나죠. 너였기에 슬픔을 가주면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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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w 에러우 메이빽 그래서 봐요. 미국 Comics θ 에러우 가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